한미가 연합훈련 도중 북한 순항미사일 발사 상황을 상정한 요격훈련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장사정포실 사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어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평안남도 남포 일대에서 서해상 표적을 겨냥해 수십 문의 방사포, 자주포 사격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포병을 강화해야 한다며 어제 서울 타격 임무 포대를 포함한 대연합부대 포 사격을 현지에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